ㅎ 초신단! 뭐 그렇게 초가 많아?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첫 번째 스케줄이 어떻게 돼? 일단!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숙소죠! 숙소가 중요하다! 여기서 블랙스일 것 같은데? 아, 다릅니다! 다릅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면 일단 숙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 가려면? 안전하게. 택시 타고? 일단 가보시죠. 택시 타고? 택시, 택시. 또 외국 가서 외국 택시 타는 거 재미있어요. 우와, 귀여워. 귀엽잖아. 되게 오랜만에 본다. 핑크 택시 예쁘다. 얼마 안 나와? 몇 파트 안 나와요? 아, 저것도 배정을 받아서 가는구나. 아, 일단 우리 식소까지는 얼마나 걸려? 1시간 정도? 어, 1시간? 어, 줄이 엄청 긴데? 2,000대? 잠시만. 2,000대 다 줄 티끼버리려고 서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해? 아, 줄이 길구나. 우린 줄 안 샀는데, 우린 줄. 우린 줄 안 샀는데. 예! 따낭완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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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낭완낭. 물론 13만 원 내면 호텔에서 아마 나와줬을 텐데. 어, 언니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 나 좋은데? 안 기다리는 거? 음... 음... 그럼 저희 짐도 진짜 크잖아요, 지금. 그냥 라지로 갈까요? 대형으로? 대형으로 갈까요? 일단 대형이 줄이 확연히 정어보이긴 해. 어, 줄이 없나 보다. 그럼 대형 가야지. 가격이 약간 오르겠다. 자요? 감사합니다.